3부입니다. 이분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. 그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최종 후기 다들 안녕하셨나요? 동서가 얄밉다던 그 글쓴이입니다. 그래요. 제 성격이 원래 좀 소심해가지고 글 올리고 지우고 올리고 지우고 몇 번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 한번 받고 나니까 그래 이제는 조금은 대담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여러분 덕분입니다. 내가 많이 용감해졌어. 고마워요. 뭐 저를 욕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글을 또 이렇게 올린다면 사람들이 싫어하진 않을까 잠깐 걱정을 하긴 했지만 뭐 어쨌든 저쩌든 저를 싫어하는 분들은 끝까지 안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올려봅니다. 딱히 후기랄 건 없지만 지난 설에 동선에 만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해서 다시 들어왔어요.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하자면 동선에 하고는 그냥 잘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지 같기도 하고 이래저래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뭐 제 편을 들어주신 분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제 욕을 오지게 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라는 걸 많이 좀 해봤거든요. 뭐가 잘못됐나 싶어. 그래서 이번 설엔 좀 일찍 내려가 봐야지 했는데 토요일은 애들 아빠가 회사에 잠깐 갔다 와야 해서 그냥 일요일 새벽에 출발을 했어요. 그래도 5시간 좀 넘게 걸려가지고 점심때나 도착을 했죠. 근데 말이죠 제가 이때 좀 많이 놀랐던 것은 남편한테 이번 설은 자기야 토요일은 내려가자 라고 했더니 어 이거 웬일이야? 라는 반응과 함께 뭔가 감동한 표정 있죠. 그런 얼굴을 하고 물론 결국에 남편 회사 출근 때문에 일요일에 가게 된 거지만요. 아마 이날이 설 당일인가 봅니다. 일요일 점심쯤 도착을 하니까 어머님 아버님 동선에 모두 웬일이야 니가? 이런 반응을 보여요. 참 네. 사실 명절 전날 저녁에 가자는 말은 결혼 전부터 남편이 늘 하던 말이긴 했어요. 뭐 제 생각에도 반대하는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 먹어도 서먹서먹한 그런 분위기인데 일찍 가봤자 서로 서먹한 사이일 것 같아서 그게 좋겠네 생각해가지고 그래 왔던 건데 남편의 그런 감동한 반응 저로서는 좀 충격이 가까웠어요. 아 이게 당일이 아니고 전날인가 봅니다. 일찍 가는 게 좋으면 나한테 한 번이라도 일찍 가면 안 될까? 이렇게 물어라도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. 이 남자도 참 답답하죠? 어쨌든 저희가 도착했을 때 점심 식사를 다하고 막 치우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옷 갈아입고 나갔더니 어머님이랑 동서가 밥을 차려놨더라고요. 먹으라고? 그리고 동서는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보니까 목이 많이 쉬었나봐. 말도 잘 못하더라고. 여하튼 밥 다 먹고 저는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서가 설거지를 했는데 설거지 다하고 제가 있는 방으로 쇽 들어오더라고. 뭐 감기에 걸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짧게. 형님 이걸로 애들 옷이나 사주세요 라면서 봉투를 주다니 나가더라고요. 어머 웬일이야 싶어가지고 열어봤더니 20만원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 돈 주니까 얼마나 좋아야. 그리고 저녁에는 죄송합니다. 그리고 저녁에는 도련님이 애들 데리고 나가서 마트 갔다 오시더니 과자를 잔뜩 사가고 오셨어요. 큰 마트 봉투로 세 봉투로 사 오셨더라고요. 명절 내내 동서는 지 혼자 마스크 쓰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어요. 우리 애들한테 뭐 감기가 없는다는 어쨌다나? 애들 근처엔 오지를 않아가지고 저하고도 딱히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죠.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. 우리 가족들이 먼저 다 먹고 나면 그때 와가지고 먹고. 근데 동서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요 뭔가 냉하고 그지같고 이상해서 진짜 불편하더라고. 깍깍해 죽는 줄 알았다니까. 뭐 돈도 받고 애들 과자도 받았는데 아 이상하게 기분이 그지같은 거야. 너무 찝찝한 거예요. 그래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평일에 점심때쯤에 동서한테 전화를 했어요. 그랬더니 얘가 안 받습니다. 그러다 그날 저녁에 동서가 메시지를 따로 보냈는데 일을 하느라 바빠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형님 이러면서 목이 다 쉬어가지고 말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문자를 보낸다. 무슨 일 있으세요? 이렇게 답장을 보내놨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제가 아니야 설날에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전화 한번 해본 거야 동서. 감기 다 나으면 우리 만나가지고 밥이나 같이 먹자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동서가 요즘 회사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또 한공간은 좀 어렵고요. 일이 좀 잦아지면 찾아뵙긴 하겠는데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자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하게 냉한 분위기라서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 이겁니다. 어때요? 이래다 나한테 욕할 거야? 이 글쓴이는 이래놓고도 글 지우고 도망갔습니다. 댓글 1번 이 미친 아줌마 결국에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성취해놓고 뭐가 이제 와가지고 또 찝찝하다는 거요? 이제는 동서가 대놓고 안 웃으면서 돈 줬다고 그것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건가? 그런 건가? 그렇구만? 2번 이런 미친 지는 동서네가 많이 어려우면 단돈 10만원도 안 줄 것 같은 위인이 말이야 쪽팔린 줄도 모르고 동서한테 섭섭함네 없쟤네 이런 사람 집안에 들어오면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는 거야 그래 니네 시댁 부모님이 사람 보는 눈 하나만큼은 정확하셨나 봅니다 지금 봐봐 동태 썩은 동태 눈깔이 내가 봐도 작은 머니니까 훨씬 더 이뻐 보이거든 너는 거지 같고 3번 그러니까 동서가 너랑 말을 섞느니 그냥 이거 먹고 쳐떨어져라 이렇게 던져주고 몸속에 살이 수천 개 키우며 도인으로 살기 위해 결심한 것 같은데 아니 이러면 대체 이젠 또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? 돈도 받았고 애들 과자도 받았고 했는데 뭐 왜 어쩌라고 아이고 소문한 이뿐이 마음 불편하게 해서 불만인 건가? 소문한 이뿐이 끌 끌 끌 끌 아우씨 오글거려 2번 그러니까요 소문한 이뿐이는 이쁨을 못 받아서 그냥 다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동서 참 착하다 모순은 소문한 이뿐이가 가득한 걸로 생각되오만 깔깔깔깔깔깔깔깔 4번 남이 자기한테 주는 돈 20만원은 큰 돈이 아니고 지가 시댁에 갖다 바치는 20만원은 명절 때 아무것도 안하고 시간 꼭 맞춰와서 논팽이 마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왔다가도 될 정도로 할 도리를 다하는 정도의 큰 가치인 거다 동서가 자신의 이쁜 조카들을 위해 갖다 바치는 과자와 돈과 선물은 자신의 아들들이 너무나 고귀한 존재라서 당연히 받아도 될 것들이고 곡물 같은 거지 시어머니한테 자식들을 못 맡기는 이유는 절대 자신이 일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자신에 대한 미움으로 해코지할까봐 못 맡긴다 이거 아니야 동서는 꾸미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몸매도 안 좋아서 명품도 밝힐 줄 모르고 밥맛 없는 형님의 추천지라도 화장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한 분노 명품 사라고 할 거면 네가 하나 사주든가 화장품 사라고 할 거면 네가 좋은 거 하나 갖다 주든가 네 쓰는 거 많다며 시아버지 생신날 지의 체면 빠지기에 동선회가 개선했다고 진짜 그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도 없게 할 뿐더러 동선회가 먼저 개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네가 나중에 그 돈을 붙여줬겠지 안 그래? 넌 돈 좋아하니까 안 그럴 거잖아 진짜 이거는 사람 같지가 않네 애기 둘 키우면 팔다리가 없어지나? 애기 키우는 거 힘든 거 아는데 셋이죠? 어? 당신만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 주부님들 애기들 여럿 키우면서 자기 일 잘 하거든요 어디 그뿐이야? 중소기업 다니면서도 애기 키우는 워킹맘들도 우지게 많고 아이고 그렇게 잘 나시고 이쁘시고 똑 부러지던 님이 애기 낳고 무능력 날팽이가 되어가지고 입만 쳐 살아서 나불나불 중소기업 다니는 동서가 애기를 낳으면 너는 어쩔 건데요? 어쩔 건데? 지금까지 동서가 일한 거 네가 다 갚아줄 건가? 그때도 뭐 지는 두 명이라서 세 명이라서 더 힘들어 일할지 떨겠지 이딴 말로 집안에 슬슬 피할 인간이라는 건 내가 다 안다고 5번 아니 지가 좋아가지고 세 명이나 낳았지만 남이 대신 낳았냐? 또 지나 이쁜 자식이지 남들한테도 그게 이쁜 척 하겠냐고 자기 가정 생기기 전에야 그래 시동생이 형님 내 부부 힘드니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겠지 근데 자기 가정이 따로 생기면 그거에 맞게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뭔 죄를 지어가지고 형님 내 애들한테 주라고 생돈 20만원을 따로 주라는 거요? 어? 아니 그래 뭐 백번 양보해가지고 줄 수는 있다 치더라도 그걸 이렇게 당당히 요구하는 이 뻔뻔한 신보는 뭘까? 그지인가? 이보세요 썩은 아줌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6번 이 글쓴이는 내가 봤을 때 그지 같은 열등감에 쩔어 있어요 지 동서가 뭘 잘못한 건지 편을 들어줄래도 도통 할 수가 없어 제발 나이를 처먹었으면 개념도 같이 가지고 가서 사세요 당신 같은 형님 만날까봐 무서워 20만원은 뭐 맡겨뒀어요? 어? 돈 궁하게 한 니네 신랑 알이나 쳐쩌우든가 왜 동생내를 괴롭혀? 7번 와 진심 미친 여자다 정말 누가 애다 셋 낳으라고 뭐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냐? 아니 지하 좋아가지고 낳은 게 툭 하면 애가 셋이라 힘들어요 희대의 그지 같은 엄마구만? 어른들이 말이야 싫어하잖아?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어? 니네 시부모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? 8번 어머 그 동서 진짜 착하고 바르고 예의 바르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상종 못할 사람도 끝까지 형님이라고 어? 서운해하니까 또 20만원 따로 챙겨주고 어쩜 좋아 애들도 감기 없물까봐 갑갑한데도 마스크 계속 유지하고 아파도 일 다 하고 화장품이며 가방이며 옷이며 자기 사치하는데 돈 안 쓰고 대출금 착실히 갚아가면서 시부모님한테 웃으며 이야기하고 이쁜받고 부모님께 안 얻어먹고 자기들이 계산하고 진짜 이런 효부며느리 누가 안 이뻐하겠나고 나 같아도 이뻐하겠다 내 딸보다 이쁘네 이봐요 아줌마 얼굴만 이쁘고 키컷하고 이쁜건가요? 얼굴도 내가 봤을 땐 너보다는 동서가 훨씬 이쁠 것 같은데 안 그래? 왕년에 이뻤던 사람 늙으면서도 계속 이쁜건 같고 꿈 깨시라고 니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동서는 진짜 나무랄 데 하나 없구만 자기 거 아껴가지고 시저카 이쁜 옷 비싼 옷 브랜드 옷 사주고 또 그것도 돈 안 준다고 지랄해가지고 돈으로 주고 야 진짜 보살 났다 9번 대박이구만 내 살다 살다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글 보는 내내 와 와 와 와 와 소리밖에 안 나오네 20만원 주면 그동안 줘서 고맙다고 할 것이지 뭐 죄자냐? 왜 그걸 맨날 주는 거요? 형님 하는 꼬라지가 안 이쁜데 조카가 이쁠 리가 있겠냐고 나 같으면 지긋지긋해서 내 애도 낳기 싫겠다 어? 동서가 애 생기면 똑같이 해줄라나? 왜 조카 이쁜데 명절부터 이제 20만원씩 갚아야 줘 그죠?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만 잘 될 거라고 참 동서 진짜 대단하다 애 3명 낳은 게 지랑 남편 니그 둘이 낳았지 그게 어디 동서 탓이야? 아무튼 피해망상 진짜 쩔고 그지같아요 동서하는 일이 그렇게 별거 아니고 찌질해 보이면 그 찌질한 일이나 해보고 글 쓰라고 대박이다 정말 하하하하하하 10번 테잇 이 쓴이는 딱 전형적인 그거네요 지가 되게 합리적이고 착한 줄 아는 그런 진상입니다 그런 사람들 티가 딱 나는 게 말에서 나는 게 말 내용을 보면 사람 가슴 푹푹 찌르고 진짜 그지같은 거 찢어버리고 싶은데 말투 자체는 되게 상냥해요 이래서 지가 착한 줄 알아 그리고 이게 일부러 그런 건지 평소에도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래 보면은 시동생이 학렬로 따지면 자기보다 아래 사람인데 되게 극존칭을 쓰죠 그죠? 뭐 사 오셨어요 만나 뵈었어요 사들고 오셨더라고요 이러면서 이게 실제로도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착해 보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말을 이렇게 썼을 거야 되게 예의 바르고 나는 착하다 그런 거지같은 심리가 딱 보이거든 아무튼 그래요 이래가지고 또 도망갔습니다 사요나라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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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